음악 웬일인지 큰 애가 혼자 케이지 안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. 작은 애는 어디 갔을까요? 이 빨간색 케이지는 주로 작은 애가 사용했던 것인데 큰 애가 사용하고 있네요. 이 빨간색 케이지는 없는데 이건 사실이, 이 빨간색 케이지는 안에서 큰 애는 바나나를 꽉 두 손을 쥐고 먹고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긴 바나나는 표면이 미끄러워 큰 애처럼 꽉 쥐고 먹어야 하겠죠 큰 애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공장 안의 주변을 여러 번 구경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혼자 외롭게 먹는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도 않고 얌전히 먹고 있습니다 결국엔 소리를 잘 살펴보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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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애는 큰 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